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6월 심화 가정 들어가겠습니다 심화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19페이지 갑니다 19페이지 챕터 1 권리 변동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일반 되어있습니다 자 이 권리 변동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20페이지 가시면 권리 변동 모습이 쫙 나와 있습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뭐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 다음 뭐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그 발생 중에서도 거기 원시 취득하고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있죠 요걸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래서 원시 승계 차이점이 뭐냐면 요건 처음 취득이고 이어 취득인데 거기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박스에 승계하고 원시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었다 저당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무슨권? 우선 면제권 경락대금 배당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붙은 토지가 어느날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됐어요 수용 수용 토지가 있고 또 반대말은 팔았어요 저당권 붙은 토지를 팔았다 매각 토지가 있을 때 수용 토지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득이기 때문에 저당권 회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당 회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경매할 수가 없으니까 경락대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수용 당한 사람은 경락대금 없지만 보상금 청구권이 있지 않을까요 보상 청구권 따라서 이 우선 면제권을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것을 이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요구하면 어떨까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상 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권 관련돼서는 물상 대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매각 토지는 이것은 승계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이어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어가기 때문에 저당권 회력이 여전히 미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는 무슨 대금이 존재한다 경락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팔았을 때 팔았을 때 매각대금 있죠 매매대금 자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여기에는 관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금 청구권에는 무슨 대위가 없다 물상 대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물상 대위 저당권에서 물상 대위 그래서 거기 보시면 21페이지 보시면 2번 권리의 변경에서 거기 밑에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 있어요 질적 변경 그 질적 변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동일성 유직 단 성질만 바뀜 물건 인도를 목전한 채권이 채무불행 채무자 귀책선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또 물상대도 마찬가지죠 경락대금이 뭐로 바뀌었다 보상금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원시와 승계도 이해하면서 또 저당권의 물상 대위까지 같이 딱 잡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재 거리될 겁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그 승계치득은 특정 승계하고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승계선 다시 또 뭐다 무슨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고 무슨 승계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죠 자 이거는 용어 싸움입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가 가장 대표는 뭐겠어요 거기 매매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매매 포괄 승계가 가장 대표는 뭐다 상속 그러면 매매했을 때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매도인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매수인 상속은 돌아가신 분 우리가 피상속인이죠 상속 받은 사람은 뭐예요 상속인 근데 G가 다릅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DNA가 유전자가 이쪽은 뭡니까 전혀 뭐예요 다르죠 그쵸 근데 상속 받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자식 가는 거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DNA가 뭐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시험 볼 때 선의의 상속인 선의의 상속인 선의의 매수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 대상이 되겠지만 선의의 상속인은 이건 보통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매수인 상속인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선의의 특정 승계인하고 뭐다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선의의 포괄 승계인 혹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보호 대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압분하고 G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조심하세요 포괄 승계인 하실 때 반대말은 뭐다 특정 승계인 네 그래서 20페이지 하고 21페이지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넘기시고요 다음에 이제 23페이지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있는 내용들은 너무 크게 거기다 잡지 마시고 몇 가지 원칙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잡았어요 권리가 변동한다 그럼 변동할 때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위 그래서 키워드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인 것하고 아닌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의사표시라고 하면 돼요 의사표시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왼쪽 따라서 날아가면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라는 권리변동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 소속은 법률사실 뭐라 한다 법률 뭐다 사실 법률행위 소속은 뭐다 법률요건 권리변동은 뭐다 법률 뭐다 효과 뭐 이 정도에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뭐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예가 나와있네요 매매 예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은 뭐고 팔겠다 사겠다 그죠 팔겠다 사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사표시고 청약 승낙에서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법률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되면 서로서로 뭐 달라 이쪽은 대금 달라 이쪽은 뭐예요 네 재산권 달라 자 이런 형태가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은 의사표시 매매계약은 법률행위 돈 달라 물건 달라는 권리변동 효과입니다 그래서 법률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법률요건을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눈다 네 법률행위 뭐예요 인 것도 하고 법률행위 뭐다 아닌 것 두 가지 나누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23페이지 가로 1번에 법률요건 자 동그라미 3번 체킹 첫째 행위제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둘째 행위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아닌 그 밖의 모든 것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본다는 것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앙 따라서 법률요건 있죠 법률행위인 것하고 법률행위 아닌 것들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 밑에 보충학습의 법률사실 분류는 굳이 보지 마십시오 머리 아프니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27페이지 1장 가기노트 정량거 C 체킹하세요 C C 권리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1번 2번 읽으시고요 특히 3번 점유취득시오는 승계취득이 아니고 뭐다 원시취득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3번 체킹하시고 C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갑니다 챕터 2 자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하고 거기 의사표시 관계 있을 겁니다 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에요 큰 어려움 없을 거에요 다음 29페이지 법률행위 종료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종료 가장 기본적인 분류방법 법률행위를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두 가지 방식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의사표시 갯수 별갯수 방향 가지고 나누는 거 두 번째는 효과 가지고 이 행위에 문제가 남는가 남지 않는가 자 갯수가 나눈 것은 첫 번째가 별 하나짜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이걸 법률용어로 단독행위라 합니다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 두 번째 별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이런 모습 대립적이죠 이걸 쌍방행위 또는 계약이다 하고요 세 번째는 별이 나란히 갑니다 평행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 한다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갯수가 나는 것이 뭐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시험문제 가끔 나오는 것이 이게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끔 물어본다는 것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 행위에 문제 가지고 남는 거 첫 번째 자 채권행위 무슨 행위요? 채권 발생시키는 채권행위 가장 대표가 매매죠 매매 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 이전행위 무슨 행위? 물건행위 자 이거는 소유권 뭐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행위는 아니지만 준해서 보자는 것이 뭐다 준 물건행위 그래서 가장 대표가 채권 양도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특징 이 채권행위는 아직도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써줘요 그 다음에 물건행위하고 주물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행위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처분행위 이 중에서 구별한 이유는 다른게 없습니다 채권행위는 뭐가 없어도 처분권이 없어도 처분권 없는 자가 자 채권행위를 하더라도 약속정도 안겼습니다 채권행위는 그래도 유효해요 그러나 처분권 없는 사람이 그러나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뭐 없는 사람이 처분권 없는 자가 수입권 넘겨주는 물건행위를 한다 용서가 안됩니다 이건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 주물건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유효 처분권 없는 물건행위는 뭐다? 무효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단독행위도 두 가지 형태 나눕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표 해제 해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 해지 해지 기억하시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중 보충학습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없지요 또 상대방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해석 중 자연적 해석 방법에 의합니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고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 밑에 이제 계약은 양쪽 합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채권계약, 물건계약, 가족법상계약 여러 가지 계약이 있겠죠 그 다음 넘기시고 합동이 있습니다 자 밑에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예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 네 2번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 딱 상대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자 1번 교환 매매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채권행위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지상권 설정행위 당연히 처분행위고요 임대차는 유상 그 다음에 무상행위 대표는 뭐야 증여 자 31페이지 이행의 문제 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채권행위에 2번 체킹하세요 처분권 없는 채권행위 뭐하다 유효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만약에 취득해서 못 넘겨주면 계약법에서 담보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책임 문제 넘어갑니다 물건행위 2번 체킹 물건행위는 처분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 물건행위 보다 무효 그래서 무권리자가 소유권 등기 해가지고 넘겨줘 봐야 사는 사람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거 자 심학습의 출연행위에서 유상 무상 하나 체킹합시다 유상행위의 대표가 매매 그 다음에 무상의 대표가 뭐다 증여 자 유상 무상의 옆에다가 키워드 32페이지 심학습 맨 밑에 심학습 있죠 유상 무상의 키워드는 쓰세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책임 네 이 법령의 종류는 어쩌다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나왔던 것이 여기 가끔 나와요 여기 아까 여기 단독행위가 뭐예요 계약 구별하는 거 단독 계약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채권 양도가 무슨 행위다 준 물건 행위다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 약속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34페이지 법률 행위의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령 요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총칙은 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령 요건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네 효령 요건 들어갑니다 보세요 성립 요건 그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 존재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셋 중 하나 더 빼먹게 되면 우리는 불성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다 갖추면 성립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성립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건 들어간다 효령 요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두 가지만 할게요 의사능력 가질 것 행위능력 가질 것 목적은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뭐 가질 것 타당성 가질 것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게 무슨 요건 효령 요건 그럼 효령 요건을 못 갖추면 효력이 없다 무효 갖추면 유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특징은 이 무효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일 불 불 불 확정 무효가 있구요 또는 뭐가 있다 확정적 무효가 있다는 거죠 유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불자 써서 뭐다 불 확정 유효 네 번째는 뭐예요 확정 유효입니다 이 중에서 이 불확정 유효를 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 성립한 다음에 뭐다 무효 그래서 여기서 뭐 특징이 뭐냐면 네 불성립과 무효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뭐하고 뭐는 다르다 불성립하고 무효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효는 그래도 성립된 이유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가 능력 가질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갖고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그 다음에 양자의 구별 시력이 있습니다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성립요건은 성립했다라고 주장해서 나중에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입증책임이 넘어가겠지만 자 특히 무슨 요건 효력요건은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것 그래서 오른쪽에 써보세요 35페이지 4번 오른쪽에다가 효력요건 무슨 요건 효력요건 입증 입증책임 무효 주장 이렇게 딱 하나 적어놓으세요 효력요건 입증책임 누구한테 문의있다 무효 주장 나중에 요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효력요건 입증책임 무효 주장 성립요건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립한 다음에 효력을 논의하는 것이니까 시험문제 내는 것은 성립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책이 순서에 따라갑니다. 35페이지 보충학습 능력 나오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권리능력, 의사능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책 순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할게요. 의사능력이 없으면 당사자가 이해하기는 성립이에요. 효력 들어가면 능능해요. 무슨 능력? 의사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능력이 있는데 결론이에요. 의사능력 없으면 여기 2번이라는 얘기예요. 뭐다? 확정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편 행위능력 없는 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피피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미피피. 이런 자들의 법률행위 문제는 3번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능력 없는 자를 이제 법전에서는 제한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요? 제한능력자.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행위능력 뭐다? 미피피. 이런 자들의 행위는 뭐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 보충학습에서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미피피는 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정리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37페이지 갑니다.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의 성립이, 그죠? 효력을 갖추려면 거기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하신다고요? 확정. 이 확정은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돼도 좋다. 만약에 확정할 수 없다면 이거는 효력이 2번으로 결정한다. 별거 없습니다.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 다음, 실현 가능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다? 후발적 불능 두 가지로 나눈다. 자,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뭐로 판가한다? 무효. 그래서 여러분들이 38페이지 보시면 원시적 불능 나올 거예요. 그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 자, 무효이지만 여기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합니다. 뭐 가지고? 계약 뭐다? 계약 무슨 과실? 체결상 과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다. 이제 계약법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한편 이거랑 비교된 게 뭐냐면 이건 전부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는 이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면실, 매도 내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이건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뭐하다? 유효하지만 그 매도인의 규책사의 유무에 따라서 자, 그래서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으면 자,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네,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면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룹니다. 채무불이행 자, 규책사의가 없으면 이건 무슨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채무불이행할 때 쓰는 용어는 이거는 이행불륭이란 단어를 가지고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날 것이고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을 때는 이거는 계약법에서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목들은 제목들은 계약법에서 끄집어내시고 총칙에서는 원식불륭은 무효 후발적불륭은 유효 이게 키워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가능단이 뭡니까? 적법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적법할 때 법이 뭔가 봤더니 자, 이걸 강행법규라고 해요. 무슨 법규예요? 법이 무슨 법규?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강행법규에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할까요? 당연히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러면 강행법규의 반대말이 뭘까 봤더니 이미 법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법규예요? 이미 법규. 이미 법규는 위반한이란 말은 없고요. 이미 법규와 뭐예요? 달리 정해도. 그죠? 달리 정한다. 그죠? 정해도. 이미 법규와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강행법규가 많은 것이 어디냐면 물건법이 강행법규가 좀 많고. 그죠? 물건법. 또 채권법은, 계약법은 이미 법규가 좀 많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편 이 강행법규가 공법상 들어가면 이 강행법규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단속규정하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단속규정은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 걸리면, 단속규정이 위반하면 뭐한다? 처벌합니다. 효력규정 위반해도 당연히 뭐합니까? 처벌하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규정 처벌은 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규정 위반하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겠죠. 사법상 효력까지도 무의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할 때는 이걸 한번 기억하세요. 허가지역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허가지역. 무슨 지역? 허가지역. 중생등기를 기억하세요. 허가지역이 아닌 곳의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무효. 그러면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유효이라는 것은 이 규정이 단속규정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고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이것 뭐다? 효력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등기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 39페이지 2번에 2번 체킹하시고요. 2번에 2번 많이 좀 읽어두세요. 수수료 플러스 알파. 역시 알파 약정은 무효. 또 거기 명의신탁금지규정. 명의신탁금지규정. 역시 효력규정. 처벌도 하고 무효. 자 터지거래 허가규정 있죠. 역시 허가 관련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래서 2번을 좀 많이 좀 읽어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40페이지에 40페이지에 1번에 1번 체킹하세요. 허가지역 아닌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유효. 다음에 2번에 1번 체킹하세요. 수수료 플러스 알파. 자 고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행위정 위반의 효과입니다.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특히 3번입니다. 3번에 3번. 이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강행법규 위반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4번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들어갑니다. 타당성. 적법에 적법도 있는데 또 타당성도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걸까. 적법성 옆에 뭐가 있다. 타당성. 타당성 가면 103조 있죠. 103조 해가지고 103조 해가지고 이걸 제가 선풍기라고 그래요. 선량한 풍속기타. 선풍기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적서 위반한 것인지는 헷갈리죠. 그래서 타당성 무효일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적법성에서 아까 여기 허가 지역에서 이거 중생등기 무효죠. 그러면 타당성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적극가담을 같이 좀 기억하세요. 적극가담. 적극가담 이중매매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허가 지역 아닌 것인 것. 적극가담이 아닌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아닌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자고요.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이건 무효로 봅니다. 뭐로 본다? 무효. 그럼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이쪽에 허가 지역 중생등기 무효. 이 말하고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할 때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이건 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보세요. 갑이 부동산을 갔다가 이렇게 팔았을 때 의리병한테 이렇게 파는 경우는 이건 등기 빼먹고 등기가 이리로 가잖아요. 이건 제목이 중생등기가 돼요. 무슨 등기요? 이건 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병한테 이렇게 팔아서 병에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등기하면 이건 이 사람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매매가 되죠? 의미를 기억하면 돼요. 보세요. 중생등기 혹시 이게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허가 지역의 중생등기다. 하도 뭐 문제되는 거 없어요. 누구도 걸리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데 이건 뭐야? 적극가담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극가담, 위중매매는 이런 자는 부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고 타당성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허가 지역의 중생등기는 여기 무슨 성? 무슨 성? 적법성. 여기 무슨 성? 타당성. 그럼 여기는 못 돌려받아요. 여기는. 이쪽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뭐다? 못 돌려받아. 그 타이틀 제목은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급여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다. 네? 이 타당성에서만 쓰는 용어지 나머지에 쓰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성? 타당성.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허가 지역 중생등기와 적극가담, 위중매매 같이 기억해서 적법성과 무순성, 타당성을 치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보충, 학습이 있을 거예요. 타당성하고 적법성 차이는 적법성 무효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타당성 무효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못 돌려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43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 유형 1. 사회의 정의의 반응 행위 디귿이 나와있네요. 제2매수인 매도인 배매의 적극가담이 부동산 이중매매 나왔죠. 그럼 이중매매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하기? 중생등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43페이지 3번의 티귿 이중매매 옆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허가지역 중생등기 그래서 두 가지 문을 딱 적어놓으십시오. 허가지역 중생등기와 적극가담 이중매매 딱 적어놓고 거기서 적법성과 무순성을 타당성을 거기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에 넘기세요. 3번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행위도 있고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재혼하지 않겠다. 이건 개인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겠죠. 4번, 5번. 5번은 도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동기의 불법 동기는 표시가 됐을 때 불법이 되고요. 표시가 안 되면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자, 같이 묶어볼까요? 여기다가 참고해 볼게요. 자, 동기의 동기가 키워드는 이거예요. 표시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뭐다? 동기 표시 착오 무슨 불법하고 동기 불법과 동기 착오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표시가 안 되면 불법이 아니고요. 표시를 안 하면 착오가 아니에요. 표시가 되면 불법이고 표시가 되면 착오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표시야, 표시. 동기를 보통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어떻게 상대방이 압니까?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가 안 되면 불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표시됐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4번에 2번 상대방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를 포함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음, 관련 판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5페이지, 그거는 별표, 별표해 두시고요. 여러 번 읽으세요. 45페이지,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체킹, 양도소득세, PPR 목적으로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가요? 다운 가격이면 다운 계약세로 합니까? 그래도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서 일정한 제재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것. 3번도 체킹하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명의신탁하는 게 있죠.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아까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불법 원인급여지만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준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4번도 체킹하세요. 허위 근지당권 설정. 그러면 허위라는 말은 통정 허위 108조 무효로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103조 무효는 아니다. 5번은 비자금 소극적 은행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소극적으로 은행했으니까 굳이 103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밑에 5번. 사회수의 2번에 효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의 니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실 때는 반안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을 때 불법 원인급여는 딱 어디만 불법 원인급여예요. 여기만. 이쪽으로 보면 낫겠다. 여기만. 여기만 무슨 급여예요. 불법 원인급여가 나머지 건 전부 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반효과.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46페이지에 746조가 나오죠. 꼭 좀 읽어두세요. 불법 원인급여. 선풍기 무효 원인급여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